우리가 잘 사는 적이지 엄청 빛이 올라와있어 날씨 푸도로 내려갔다 시원해 실제로 봐야 되는데 큰 산이잖아 That's the red rock 뒤쪽이야 그리고 베가스가 살기 좋다니까 반대쪽이면 weren't you? 맞다 랍크 와 시원하다 진짜 멋있다 치 allein이 79도로 내려갔어 날씨도 라스 뱀 이사와서 좋아할 것 같아 고 우와 저 집 봐 별장들인가? 아 너무 멋있다 우와 저 집길을 준다 산속에 이렇게 집을 세워놨어 저렇게 절벽에 집을 지어놨어 이번에는 이쪽 광양으로 가보고 싶다는 와 비 온다 내려가자 이제 우와 이거 스노볼에도 안 되세요 와 멋있다 비가 와가지고 표면 되게 멋있게 나옵니다 와 진짜 아름답다 예 여기 왜 사람들이 사는지 알겠다 그치 응 시원하고 와 이 여름에 너무 시원하다 지금 베가스가 100도가 넘는데 여기 지금 76도야 라스베가스에 조금 좀 하나 사고 여기 조금 좀 하나 사고 여름에는 여기 와서 3개월 지내 오 그래도 되겠다 내 호수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야 야 그러면 물에서 놀 수 있잖아 75도입니다 예 아하 아하 누가? 귀여워 야 야 야 야 야 야 이따가 이제 올라가자 맛있게 먹어요 아우 시원해 오우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아 비도 이제 그쳤어 노메인 노메인 여기로 올라간대 그 레드락 산이랑은 또 다르지 돌멩이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또 돌 던진다 여긴 사람들이 있으니까 던지면 안 돼 알았지? 오우 오우 방금 비도 와서 그런지 너무 상쾌해 아하하하 벌써 안 와달래? 아 피곤해지면 안 와줄 거냐 하하하하 기빙추리 같네 그치? 기빙추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무꾼이야 우리집 그 나무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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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거 돌이야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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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팡이 같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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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유옹 하나 다 Lot 오우 파워라 바람 진짜 시원하다 주크 아빠 여기 잠깐만 앉아봐. 아빠랑 둘이 앉아봐. 여기 앉아있어 너무 덥다 이제 노래 크게 부르는거 시작 해도 돼 손에서 시작 The power of my god is an awesome god 잘했어 Our God Our God is an awesome Christ From the heavens I will participate The power of my god is an awesome God 점프! 엄마 손 직구 손 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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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레바코일과 아빠 제주 제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